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5성 첨단 소재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성 첨단 소재 현재의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트럼프 바이든 전체적인 지지율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같이 부통령으로 러닝메탈하고 해리스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총격 사건 이후에 바로 주 정책 관련주가 손에 꼽히고 있죠 바로 그게 대마 관련주입니다 대마 관련주 현재 주요 해외 국가들은 의료용 대마 관련에서는 합법화로 진행되고 있고 대마 시장이 엄청납니다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모멘텀 바로 5성 첨단 소재 대마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죠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핵심 대응 계획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사서 파느냐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익 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정보 바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매수가 목표가 손적과 이번 시간에 명확한 답변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기존에 한번 튀어 올랐던 5,287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 매물대 다시 한번 도착했었죠 대략적으로 얼마에요? 네 1,200에서 1,300 라인이었고요 이 구간 다시 한번 매물대 지지 확인했고 저점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결국은 전체 파동에서 어때요? 추가 하락 파동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현재 강한 하락 추세였던 그리고 삼각수렴을 보였던 현재 패턴 중에 하락 추세를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강력한 하락 그리고 보합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 전체적인 사이클이 완성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요 매물대를 뚫은 1,500원 구간 네 이 구간이 눌림시 매수 타점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바로 기존 매물대의 주요 지지가 깨지는 1,300 라인으로 두시고요 중요한 건 목표가겠죠 1차와 2차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던 2,100원 라인이 1차 목표가로 물량의 반절 확정 수익 챙기시고요 이 구간까지 돌파를 했다 라고 한다면 바로 3,000 구간까지 전체적인 차트의 상방이 열리게 됩니다 1차와 2차 이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분의 되돌림 네 충분하게 먹을 수 있고요 뱉어지게 드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최소 2배는 먹을 수 있는 안전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핵심 대응 가격 전략을 다 오픈했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면 딱 한 주라도 직접 사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야기해 둔 가격 정리해 두시고요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대응해 보셔라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수익 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지 추천 프로그램 주식 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 혜택 드리고 있고요 현재 유료로 전환을 하려고 했다가 그 전에 구독자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사용 혜택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 되니까 미리미리 이런 혜택들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식 닥터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 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만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 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씩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 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